5 나르지만 잘 받쳐서 또 올라가야 겠습니다 첫번째 개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캔드 핀프를 사용을 하지만 어 본인이 상당히 하성빈이 끌려가고 있어요 아 공을 타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3대 1입니다 서브 득점 4대 1 남성비 선수가 점수를 걸려놓고 있습니다 자 아퍼핸드 탑스피인 남성비 선수의 탑스피 성공 이었구요 이번에도요 렛렛 야 살았어요 스매쉬 했을거에요 남성빈의 서버 바로 3그로 성빈 선수입니다 렛렛 그만큼 하성빈 선수가 건든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주는것 같습니다 네 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이 오히려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성빈이 또 앞서 있습니다 서브 득점 낮게 얇게 맞춰서 범신이 나와 말았습니다 그렇죠 오우 자 어으 욕하게 되면 남성빈 선수가 아무래도 백헨드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했습니다 7대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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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빈 3구 성빈 하성빈 몰려있습니다 서브 네 나갔어요 테놀 지우스입니다 발자 자 남성빈 син 지우스 남성빈 선수 타고 바로 공격을 임팩트 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전 3대4 앞서 있는 하성빈 남성빈 쪘거든요 그러나 또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좀 편하게 받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이름이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헷값 1포인트 뒤져 있는 인천시설공단의 남성빈 화성 화성시청의 하성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남성빈 선수가 코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서브드 하고 있는 남성빈 선수의 서비스에요 한 점차 7대8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게임 8대8 하성빈 나이너 그러나 하성빈 하성빈 진짜요 그렇습니다 나갔어 다시 듀스가 될 것인가 네 렛 롤렛 롤렛 12 대 11 남성빈 앞서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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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아 아 아 아 또 주님 아니 한글자막 by 한효정